재기업 현보생활, 알았고, 알았고 대우경 청우, 성병숙 선생님 살려줘, 뽀뽀 뼈 건강이요? 넘어가면 비정상이에요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골절 대란입니다 골절 대란? 심지어 재채기를 하거나 다속 방지턱을 넘는 등 일상 속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겠다 저희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성병숙 선배님의 뼈 건강관리 비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